쿨략 들고 가죠? 본인이 풀 땐 풀어야겠다, 이거. 이거 죽기 직전일 때 풀기 10스택은? 아, 그냥 멀리서 드려야겠다, 이거. 아니면은 자기 스택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그, 쿨하세요. 아니면은 내가 부를 테니까 그때 모여. 그, 한 번 풀어줄게. 정화 두 번 연속으로 풀면 되긴 하고. 야, 이거 저 멜라랑 내방굿 있어야겠다, 이거. 내방굿은? 룬을 끼고 오세요, 정화 룬을. 나 정화 룬도 계속 돌려야 돼, 응. 아, 이거 에픽 데믹이에요. 야, 근데 에픽 데믹도 진짜 재밌다. 그러니까. 못 쳤음, 지성. 아, 이거 생각보다 빠르네. 방탄 뭐 해 드려야겠다? 응, 방탄 보고 앞에 와 있어야지. 자리 자리. 자리 자리. 내려오는 거 확인해주시고. 이거 보니까. 53 자리 초록이고. 53 플러스 2 자리는 검은색 같아. 아, 일단 노말은. 네, 여기서는. 저도, 예. 저도 초록색이 계속 걸리는데. 네, 계속 초록색이었거든요. 진짜요? 하드는 조금 바뀔 것 같고. 어, 야. 이거, 이거 내부 안전. 태풍의 가운, 태풍의 눈. 가운데부터 딱 훅기. 태풍의 눈. 오케이. 그러면 1파티 초록이고, 2파티 검은색. 고전인가 봐. 네, 네. 일단은 고전인 것 같아요. 자, 슬픽 한번 초기화 시켜줬어요. 아이, 2파티 안 있던 사람들은 안 돼서. 좋아가, 굿. 근데 이게 웃긴 게, 이러면 사멸이 엉덩이 다 있으면. 무조건 중첩 계속 겹치는 거 아니야? 검, 검은색이랑. 검은색이랑. 아아, 아이. 무조건 고정이면은 파티를 나눠서. 어, 참을 차피. 근접, 근접. 원거리 이렇게. 그렇게 나눠서 가더라고요. 파늘 따로. 너무 아프네, 이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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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저거 맞을 건 무력 간다. 어, 너. 어, 너. 네바티 뭐야! 어디 갔어?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내가 잡힐게. 형이! 이거 방금 초록색 깬 거죠, 저희? 깬 거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아. 구슬, 구슬. 와, 내연으로 두 개 비빈다. 아, 이거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 자리 바뀌네. 네. 그래서 약간 지속 딜 있는 거 냅으면 안 될 듯. 와, 이 파티가 진짜 너무 힘든데? 정화 없는 파티가. 피 깎이는 게 저게 비례로 가니까 로드형이 1580이잖아, 지금. 근데 피가 똑같이 개피야. 반컷이 의미 없어. 반컷은 아니. 아니면 정화론 있는 파티를 따로 빼고 내가 정화론 없는 파티로 갈까? 뭐, 그래도 되고. 스킵, 스킵! 누구야! 우리 퍼클해야 돼! 우리 스킵해야 돼, 이제 우리. 여, 빡딜빡딜. 암수 좀 던져주세요. 님들, 이거 1분이에요. 대한시간 왼쪽 위에 떠요. 오케이. 우리 아까 8명 아니어도 했어. 할 수 있어. 아, 우리 아까 디버프 땜에 번다고. 빌만 빨리 불쌍해. 아, 방방 이거 개 싫어. 스킬 다 피해. 야, 저거 반응하기 힘든데? 1파티, 2파티 죽지 마세요. 만능 물리야. 걱정하지마, 내가 부러졌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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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줄이네, 9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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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런, 스피드 런. 스피드 런. 뭐야, 리포 이렇게 빨라요. 아, 가는 중. 역시. 아, 성부 나이스. 아, 이 파티 괜찮나? 만능 물리야 먹으면서 달려고 했는데? 만능 물리야. 여기서 빠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야야야, 저거 맞으면 다 죽겄다. 저, 땀맵. 땀맵 비상인 어쩔 수 없는데? 와, 이난나 써드림. 빨리 와봐. 이거 이난나 써야겠다. 오자마자 써드림. 빨리 와봐. 썼어 썼어. 아, 아니. 아니, 1580도 그냥. 야, 이거는 아이템 레벨 의미가 없다. 그냥. 중첩으로 죽는 거잖아. 아, 중첩으로. 아, 중첩으로 죽는 거잖아. 이거 딜찍을 못하게 해놨네. 이거 딜찍을 못하게 해놨네. 이게. 중첩이면은. 그냥. 그냥 물약으로 못 버텨. 어. 이거 2만원 세게 안 잡히네요. 어, 진짜 이거? 난 잡힘. 나 날라가는 중.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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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물맛 좋아? 올라가는 중. 어? 안녕히 계세요. 뭐지 이거? 악마의 기운 이거 뭐했지? 이거요? 그냥 때리면 되잖아. 아. 와우. 그. 카운터. 아, 카운터. 아, 내부한다. 개헌이 눈물이 힘들어. 어. 개헌은 확실히 힘들겠다. 근사 때문에. 이거 오히려 특포를 근사가 아니라. 딴 걸로 바꿔오는 게 낫겠는데? 멀리서 때리는. 아, 사멸은 할만해. 대원이. 유독 이제 딱 붙여야 되는데. 고개도 많이 돌리고, 애가. 어, 뭐야. 특포나울드. 이거 실드. 받고 들어가는. 벌레부터. 벌레 확인. 각성기 쓰면서 들어갈게. 나 각성기 쓰고 들어왔음. 야, 이거 장판용 각성기 쓰고 들어오면 되겠다. 들어와야 돼. 아, 이거 좀 시간이 있네. 나랑님이 마지막까지 버텼셨잖아. 제목 어, 석위wo. 어, 신발. 염터 위험한 1파티 있어? 1파티는 지금 여유로운. 2파티가. 염이! 아,씨…! 전놈이. 여뻑을 craven은거야? 왔딱박끄. 아, 와딱박끌. 어어, 결국 나도. 어 모닥불굿 이파티 아 정하루는 왜케 안터져 보라색이라고 안터지는거 보소 노란색루는 얻어 이그그 힘든데 정하루가 안돼 아 죽었어 이 다음에 무력이 나왔었나 그죠 아 나 쳤잖아 이거 엄청 빠르네 야 이거 기분쿤 메이가 없어 기분쿤 해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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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띠붕구암 아 이거 도발로 카운터 씹으신건가 그런거 같은데 그런가봐 아 그러면 그냥 버그성으로 카운터 패턴 하다가 이게 어쩔 땐 카운터가 어쩔 땐 아니네 뭐지 레버풀인가 뼈 어 중수 키고라도 살아 이게 발에다가 땅을 붙인 상태에서 쓰는 원형 정파는 카운터입니다 뭐야 이거 왜 맞아 가시겠는데 아 오케이 이거 야 빡수빡수 오케이 암수굿 이거 마지막 광포카가 몇줄이였죠 얘 꼭 껴안아 꼭 껴안아 꼭 껴안아 꼭 껴안아 꼭 껴안아 나이스 이리약한 사랑이 아 이거 마지막이 바람 때문에 투명하네요 어 제발 살려줘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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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넴 가자 일단 이넴이 문제다 이넴은 네브쿨 오케이 어 펄 씹어 어 도발군! D 특훈 뭐야 아직도 가라있어? 오! 기봉이는 죽지 않는다! 오! 미친 안도 하나 더 성북도 없음 성북은 판패 올라오고 여기 뭐였지? 실드 까는거지? 실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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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실리언 실리언 실드 까는거 맞아 실드 까이고 있어 실드 까는게 아니라 몹을 다 잡아요 어 몹잡는거 아니야? 일정수 몹잡으면 그때부터 아 아 까진다 아 실리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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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레시드처럼 안보였어 안보였어 어 나 딸들이 계속했는데 계속 깎이는거 보였어 아 오래있으니까 죽네 가운데 응 음 아 이거 실드 까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 아니면은 이거를 이난나를 이난나를 여기다 깔고 어 이난나를 깔아서 이난나를 깔아서 딜하나봐 어 이난나 해가지고 깔면 되나보다 이거 오중첩이면은 그거에요? 질병지대 아 야 이거 풀린다 이거 질병지대 정화론으로도 풀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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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유령이면 그냥 2분 고정인지 봐보죠 2분 고정이네 아 맞네 여기까지 인원이 많이 살아서 오는게 그 관건이네 음 2분 5초 아니 디보님 어떻게 살아계세요? 네? 어 안돼 안돼 아이고 죽은김에 저다리나 받으실 아 나이스 하지마아아잇 이거 conquered 정화가 얼마나 잘 터지냐가 관건이에요 정화 있는 스킬 쿨이 1초는 아니니까 또 아니면 그냥 스킬 쿨 빨리빨리 도는 거에다가 정화룸 박고 계속 쓰는 게 나아지 5초짜리에다가 정화 박았는데도 안 터지면은 아 네 데모니 개꿀인데 데모니 변신하면 스킬 쿨 한 아 데모니 또 근데 이게 재밌네 퍼센트를 해놓으니까 아 데모니가 독댐을 그냥 도갑해서 컨텐 하다시피 죽지 마세요 상속 짜비 아 근데 이거 체력필이 되면 체력 높은 사람들은 더 많이 까이겠는데 그니까 피를 먹어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은 포션 먹어도 오히려 체력이 많으면 더 아픈 거 아니야 그럼 절구 절구를 받아도 피가 안 찰 거 아니야 느낌상 젤마님 구슬 좀 드세요 내 구슬 썼겠어 오 잠깐만요 계란 쓰고요 여기 한 네 딜러 4명 살아오면 와야 깨겠다 우리 레벨이면 그죠 네 양희님도 이거 1520짜리로 와서 심리안도 낭낭하게 들어가고 하면은 호우 그럼 아까 그 저희 무력된 이난나로 냉독충도 보태깐 실드를 실드에서 실드에서는 이난나 해가지고 네 때려서 죽이는 걸로 오 마지막 가능한거 같아 네 맞아아 오 살았어 살았어 나이스 아 이거 좀 아 근데 이거 선후배 땅랩 깨우는 이게 제일 힘들겠다 이거 노말 땅랩이면은 정말 힘들겠다 이거 1관 깨고 2냄 유기각인데 첫 주 동방은 동방은 안 돼 이봐 아 이거 팔캡도 이거 힘든데 그러니까 야 그러보니까 1580 건슬이 에피데미 갔는데 독이면 죽는거잖아 그냥 그잖아 지금 1580이랑 나도 1550이고 에피데미 이렇게 한대 뭐 딜이야 밀린다 쳐도 또 뭐야 뭐야 스테레스 하는게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까비까비 아이고야 오케이 이번에 진짜 넘어가죠 이 다 봤다 아 이거 쓰라지는데 아 이거 아 이거 UI 아 또야? 이거 캐선 갔다오죠 다 근데 정화군 치고 오세요 이거 케바키인 것 같은데요? 난 또 안타서 난 안걸렸어 아 그니까 뭐 나는 왜 나왔지 저게 퍼펙트존은 그냥 죽으면 나오는 듯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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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을때 그냥 유아에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었다기 보다 이거 오버레일 되는거 너무 이상하게 맞아맞아 아 김판패 개빡숙이다 진이 벌써부터 열 열었었을때 공간을 올렸는데 아니 자기 자기 그 어? 십중처분 자기 발밑에 정화 깔면 되잖아요 도하가님 남들 딜러들은 피 깎여가면서 제발 나한테 써주세요 왜냐면 이게 딜러끼리 뭉쳐있을 수가 없거든 아저씨 말이 되는 소리로 하세요 지금 우리 팀만 보면서 우리 팀 쪽에다만 깔아주느라고 근데 이거 솔직히 환영애문 범위보다 넬라가 최고다 넬라는 그냥 다 걸 다 풀어주잖아 주변 아니 그러면 정리한번 하고 해볼까요? 대신 넬라는 한번 쓰면 쿨이잖아요 그쵸그쵸 왜 나 15층 만들었었는데 아 맞다 아 맞다 이거 도하가도 그냥 스킬중에 정화 하나 박아야겠다 나 섀도우닷에 정화 넣어야겠다 아 1초마다 정화 써야겠다 진짜 나 스킬쿨 2초 1.9초짜리에는 아니 속행은 어떡하시고 디토에요 아니 속행 없어도 괜찮 아 이거 올려치기에다가 광분 박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정화 박아야겠다 아 근데 정화? 아니다 안 박을래 안 박아도 될 것 같아 다 오셨네 일단 첫 번째 다 되고 그 뭐냐 100줄 그냥 음식 먹고 단심을 빼라고 100줄 때 90줄 빨리 밀고 그냥 독에만 안 죽으면 깰 것 같은데 우리 그쵸 그 넘어갈 때 응응 어 그 달리기 할 때 네 달리기 전까지는 만능을 안 먹는 게 네 맞아요 그 달리기부터 마지막 페이스지까지 만능 3개를 뭐 급하면 하나 정도 최대 하나 먹고 저 16줄 공격받았어요 지금 16줄도 있어요 아까 그 아 우리 어떤 거예요? 실드 까는 거 맞나? 그거 실드 까는 거 맞아요 실드 까는데 버티면서 딜 할 수 있으면 이난나 쓰고 못 버티겠으면 실리 안 쓰래요 아 근데 근접 딜러는 이걸 밟아야 돼서 나 그냥 죽더라고 10중척 돼 있고 아까 피 한 5만이었는데 한 방에 피 죽었거든요 즉사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난나 쓰니 난나 쓰면 그래가지고 그거 까이나봐요 그냥 난나 쓰고 조지죠 난나 쓰고 존납하면 돼 난나가 맞는 거 같아요 근접 딜러는 저기서 만능 먹으면서 하면은 뭐 될 텐데 아 맞네 저거 이난나 쓰면 와서 마비도 걸어도 안 걸리겠네 그냥 몹 안 잡고 쌩 까고 빡딜 하죠 만나비 주로 가야죠 짜 이낸 이낸 갖다가 밥 먹으러 가세요 오케이 이낸은 우리가 먼저 깹니다 이낸 공략은 우리가 베프하자고 아닌가 이미 다 민사람 있나 삼낸? 아니요 아직 이낸 못 밀었지 이낸이 이게 박스네 지금 하는가 보니 오케이 우리 에피데미니까 가능해 여기서만큼은 우리도 나름 오버스펙이야 아 진짜? 근데 이제 영줄 패턴 이런게 있을거 같애 거기는 카드니까 이게 뭐 여기에 없는 기능도 공략이 네 맞습니다 없을 수가 없고 실드 실드 줄 팜패 구왕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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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렸어? 아 진짜? 아 아니면 저거 카운터치면 바로 풀리나? 어 카운터치 때까지 설마 데리고 다닌다고? 너무 잔인한데? 근데 나 아까 발밑에 발밑에 물 좀 찰랑찰랑했을 때 나도 그렇게 하루종일 풀려가려고 아 진짜? 아 찐무구 근데 무력 되게 잘 터진다 근데 이게 자물쇠가 없는 자물쇠인데 왜 찐무가 터지지? 나 혼자 오케이 무력 끝 끝 어 붙지마 아 도달말이 없다 헐 아 붙지마 자 아가가 정 왔습니다 위에 검은색 12G 검은색 12G 나이스 나이스 끝 아 이거 깨야되네 깨긴 깨야된다 아 오케이 굿 어 맞기 대충 곱삼해서 맞기 나 검은색이야 초록색이야 뭐야 검은색인가? 초록이죠? 색깔 구분하자 색깔 구분하자 색깔 구분 아 여기 발밑에 발밑에 색깔 있어요 검은색은 완전 까만색이고 초록색은 약간 아지랑이가 보여요 초록색 아지랑이 아 아퍼 어 저 너무 아퍼요 잠깐만 이거 정아론 안터져 아 정아론 내부쿨 때문에 그런가보다 30초 쿨이 있을거에요 30초 쿨? 너무하네 정아론으로 의미가 없는데 그럼? 백박비 야 이거 죽지말기 우리 죽지마세요 야 이거 낫나 아 10중첩이라 데미지가 곱하기로 들어온다 이게 자기 체력에 10%가 들어왔어 못됐다 10% 택템으로 들어오니까 로드형 공대장 1파 정화 없어진 순간 미천 드러남 아 이게 정아론 내부쿨 때 그냥 뒤져야되네 맞으면 90줄 까지 90줄 까지 90줄 까지 실리안 가는 중 아 낫나? 오케이 30초 아직 남음 30초 남음 안아줘요 아 근데 어차피 낫나 안썼으면 죽었어 정아론 없는 상태명 안아줘요 화면이 너무 어지러워요 어 아니 머리카락이 야부지게 머리끝마냥 달리셨는데 야 이거 두명 뭔데 저거 머리 아니 이거 버그 뭐냐고 아니 왜 더듬이에 걸려있음 야 한명 또 걸렸다 야 4명 다 걸렸다 아니 저거 아니 머리 예쁘게 따지는데 이거 그냥 쿨 찰 때마다 낫나 써볼게요 다들 허덕이고 있을 때 그러자 아 여차하면 낫나 쓸게 이거 너무 아프다 이거 더듬이 피는 건 없어도 버그 또 땄어 아주 힘났네 다녀오세요 그냥 해볼까 그냥 해봐 아 들어가서 없어질 수 있어 어 아니야 들어가서 안없어져 안없어져요 그럼 한번 물에 빠져볼까요 어 물에 빠지면 될듯 물에 빠지면 될 듯 물에 빠질 때까지 버텨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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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아 아 집중 집중 아 우리 이 정도 아니잖아 지금 3렘 트라이 하고 있어야 될 실력이야 우리 아이 그럼 우리 벌써 기믹 다 파이했어 1렘에서 너무 오래 오케이 암수 들어감 빡딜 빡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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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안걸리기 굿 도발 안굿 도발 안굿 도발 안굿 소팽은 박았는데요 소팽 박았어요 전설 소팽 박은 오오오오오 구치 보여 야 이거 존나 불편해 구치 야 이거 보이는거 존나 불편해 버텨 버텨 사리 가리 아 그거 아는데 혹시 몰랐어 조금 천천히 쓸게요 음 자 지금 씁니다 해 주 hj still 붙지 말고 들어가 붙지 말고 확인 아 이거 두개니까 1파티 어디로가자 2파티 어디로가자 해도 되겠다 나오면은 10중첩이 되서 나와 아 맞네 그래서 두개 있구나 우리 박스 대는 중 이제 숙제 팟 가능 근데 이거 근접 딜러는 비빌 수 밖에 없어 뭐 안 때릴 수는 없잖아 어디갔어 우리팀 야 이거 때문에 우리팀이 잘 안보여 대충 성분은 돌리는 중 이때다 싶으면 돌리는 중 오우야 따아 잡혔어 아 이거 노란색 쓸기네 쓸기 이거 마당 쓸기네 마당 쓸기 이건 그냥 버그같은데 어 왜 버그같아 존댔다 낫낫음 낫낫음 게이지 한번 빼셈 이게 이게 낫지 이러고 때리는게 낫지 죽는거보다 앞에 안보여 저거 지금 머리띵 하신 머리띵 누가 있는거임 황화 안떠네 네모콜이었구요 잠시 이거 90줄 들어가면 제가 암수 하나 던짐 100줄 들어가면 일단 초록 초록 잡혀주실 분 급구 네 깨주세요 부셔요 부셔요 못 깬데 아 안 부셔도 되네 아니 안 부시면은 날라가 나머지 사람들 색깔 아닌 사람들이 날라가요 아 방금 일단 대현님이랑 나랑 잡힐 생각만 해가지고 대현으로 빌려드립니다 아 대현 굿 배만 사기네 배만 오프 좀 아 야 이 이 파티 성 만능물약 관리 잘하세요 이 파티 죽어감 지금 하나는 써도 돼 100줄 때 죽지 않게 우리 여기서 디버프 걸리면 아프니까 암수 제가 낼게요 화이팅 오케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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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수 들어가 빡딜 빡딜 기상수사 숨쉬는 중 가슴 아니 거기가 자꾸 올라가요 이러지 마세요 야 이때 이난날 이때 써야겠다 아꼈다가 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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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빨라 지금 왜이렇게 빨라 1580 빡디람 지금 어 사람만 있으면 돼 저 달 쓰고 그냥 존나 빡지 이거 1파티 위로 가야되나 따로 좀 흩어져야돼 우리 우리 뭉쳐서 존나 아파 이거 이거 좌측통에 우측통에 1파티 위로 1파티 위로 1파티 위로 하긴 아프지 않게 어 저 1파티 어 야 야 막혔어 열어줘 아니 배신 누구야 저거 우리 버리고 갔어 누구야 아 조화가 있어 배만 어떻게 우리 버리고 가 아 그러고 제일 늦게 오네 자 그니까 2파티 조심 성부 하나만요 성부 하나만요 가자마자 성부 돌려봐 만능 물량 먹어 여기 오자마자 아 이거 길 안 겹치게 하려고 일부러 막아놨네 길 안 겹치게 하려고 나 살았어 네 성부 1파티도 늘렸고 2파티 성부 돌렸어요 이제 타대는 알잘땅 멀리서 대충 딜하기 근접은 뭐 어쩔 수 없어 아 붙지마요 근접은 붙을 수 밖에 없어 아 다들 타이저 버리두기 오케이 버리두기 아 뭐야 내가 탱 검은색 야 이 미친 보스야 와 봐봐 뭐가 미친년 레나챗을 죽기 3초전 나이스 암수 들어감 암수 들어감 암수 들어감 어우 카운트가 보이네요 아이그러워 우리 이제 박수기잖아 진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정 1렘만큼은 응해 무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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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돌을 사망 무력돌을 사망 무력돌을 사망했다고 헐 아니야 우리 할수 있어 아니야 여섯 명이면 메이예 없어도 되겠지 우리 낫나 써야해 이거 메이예 해외 아, 그 타 도와가 아.. 그 타 도와가 있어 걱정하지 말아 괄증 리퍼 있으 아 근데 우리 그... 이거... 아! 카운터 까비 알았는데 각이 안나왔는데 아 나 버그 여기 매달림 아 시ㄱ.. 이거 어떡하라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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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환영애문! 환영애문! 도와가님 나 좀 꺼내줘 빨리 꺼내봐 어 나왔어 나왔어 비볐어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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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스킬써서 비벼나왔다 버그로 버그는 버그로 어떻게 살았나 아니 환영회문은 왜 안써줘 진짜 아가님 아니 불이었다고 아저씨 아니 당신이 디버프 그거 빼주기도 힘들다고요 부다부다 저기 한명 껴다 로드형도 껴다 저기 로드형 멀리가봐 비벼진다 더 있으면 아니 근데 이거 정화 정화가 너무 필요하다 정화 룬으로 안돼 네브풀 때문에 아닌데 근데 이거 1파티 2파티 검은색이랑 초록색 나눠지긴 하다 한다 이거 아까 며칠했어 뭘까? 한 번 밖에 가는데 뭐 이루? 이제 실태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만약 리트나면 우리 정화 서포트 체험하기에서 1,2파티 서포트 바꿔보죠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없을 때 얼마나 빡센가 한 번 체험해보자 네 네 얼마나 1580도 숨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아 진짜 분명히 살살 죽을 것 같은데 물 차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야 가만히 있는데 지배는 풀을 수도 없는데 그냥 초당 차는 거 머리 뜨개 머리 뜨개 머리 핀대요 이거 잡히면 아 그래서 저거를 빨리 빨리 잡아야되나 무력 여기서 낫나였지 아 무력이구나 이거 왜 있어야돼? 아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저 다 먹었어요 아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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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피타코버크 존나 강해 카운터 아 이거 일어나면 카운터네 아 오케이 이거 하고 일어나면 카운터 확정이 안돼 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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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 와야 잠깐 아 오케이 그냥 대가리 앞에서 대기타고 있어야 되지 아 이 점프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딜러스 그럼까지에요 점프 4방까지 나이스 나이스 나카 나카 여기서 저다란 발 자 30초 동안 힐고스 젠입니다 안돼 안돼 아니야 구라야 아 정하룬 터졌고 게이들 네 제가 방금 판문 써드렸고 아 확인 정하룬인 줄 오히려 좋아 정하룬 내부클 아낀 오케이 오케이 정하룬이 그렇게 일 잘할 리가 없지 코나룬 코나룬 확인 으흠 어디 헷도 드리게 딜러드로 스토리에서도 고마워서 그런다고 와 리퍼 사기 아이씨 와 아 그만 밀어라 아 아이씨 왜 나만 빠짐 대만은 절 살아가는데 아이고 구양책이 꽂혔어 구양이 하나도 없네 살려주세요 어쿠어쿠 아씨마 이거 아씨 아 이거 안돼 이거 거그 걸리면은 물 나같이 들어갔다 나와도 안돼 어 확인 어 다 확인 해선창 확인 저거 작은원 큰원 둘다 카운턴건가 네부클 아니면 응 다 다 그냥 바닥에 딱 다리 붙이고 어 다리 붙이고 하면 무조건 카운턴 이거 깰 수 있겠는데요 이거 다 살아있으면 깰 듯 이넴 보죠 지겹다 지겨워 지겹다 쉽다 이제 너 파악당해 아 나 파악당했어 아 카운턴 된건가 지겹 머리쓰기 머리쓰기 안된거같은데 무력만 빼죠 열다섯줄 열다섯줄 확인 정보한번 카운터 나온다 오케이 그냥 얘 빡딜 해볼게요 쉴드 암수 있는 사람 하나만 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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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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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암수 들어가있어 버프 다 들어가는 중 아 벌레도 깨는건가 어 까졌다 빨리 까졌다 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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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딜하다보면 어차피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깨지게 돼있는데 딜 밀린건가 네 네 밀린거같아요 그래 나 들어가면 죽어 계속 가게 돼 계속 가게 돼 아 밀렸어 이게 계속 들어와 더 깨야 더 깨야 더 깨야 더 깨야 돼? 나 송부도 써줄게 지금 3중첩 3중첩 4중첩 뺐어요 이러면 이제 버프 4개 들여도 돼 80버지 이제 우와 잠깐만 이거 질병지대 뭐야 이거 얘 해봐 내가 병화도 계속 써주고 있어 질병지대 2통 늘려진 아 오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돼 아 들어갔다 나갔다 하긴 아 이렇게 해서 미는거구나 계속 나가면은 이거 중첩이 좀 풀리나? 그냥 중첩 나가면은 이거 중첩이 좀 풀리나? 근데 내가 경화과를 쓰기는 했는데 이게 애매하다 내려와 일병강화 1중첩당 긍정력 20%인가? 네 지금 80%가 있으니까 하나 까다로 아 깡 지금 풀린거죠 근데 아니 아 아 적 아 쟤 보스한테 있구나 확인 우리 암수 있는 사람 하나씩 던지죠 난 다 써서 아 그래 이란나에서 얼마나 실벨을 빨리 때리냐 나 불편해 와 나 눈이 안보이니까 이거 개불편해 아 이거 가까이 붙어도 데미지 들어오는데 더? 저희가 이거 궁궐이 어떻게 때리라고 딱 붙어도 들어오는데 나 엉덩이 딱 붙었는데 아까 난 안 들어오는데 아 그래? 약간 떨어져 있었나 아 지금 괜찮다 이거 그냥 스택 때문에 그런데 카운터인데 이거 안되면 나이스 나이스 알았어 엉덩이 토끼 나 또 나가 어 나왔다 어 나왔어 아까 디토도 안 대져가지고 레이지 스피어로 비벼서 나왔거든 와우 와우 아 이게 빠지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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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빠지라고 암수 암수 저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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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렘 간다잉 할 수 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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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 이제 이네문 아무런 공약 없다 우리 3분만 커피 좀 타오고 들어갈까요? 도왔다 야 이거 1파티 올 잔혈 야 이거 우리 서포터 바꿔보자 서포터 바꾸면은 2파티 올 잔혈 나올 듯 시클을 가만히 서서 그냥 옆사람한테 넘기기는걸로 근데 좀 가까이 붙어야될지도 그 해골의 개가 닿아버리면 거기서 네 장판 터지는거죠 장판 터지는거죠 손 걸린 사람은 최대한 바깥으로 빼줘 응애 안 돼 이게 어 거기에 예 가까운 사람은 멘트 응애 5 5 나이스, 촉추 굿. 근데 얘, 이 촉추는 왜 이렇게 쉽지? 비아키스에 대해서? 뒤에 어려운 게 있겠지. 아, 눈이요? 근데 눈을 서로 나눠야 돼. 네, 그냥 나눠서 줘야 돼. 네, 그냥 딜 해도 될 거야. 찐무, 까비. 이제 하나봐요, 그거. 자리, 복잡 브러쉬. 어차피 이거 기믹, 패턴, 예, 예, 뭐냐. 시네마틱 나오고 보니까. 아, 이건 스킵 없네. 계속 이거 보는 거야, 우리? 아, 진짜. 어, 근데 잘 만들었다. 여섯시, 여섯시 일단 해고 주워주시고. 던지면 받을 수 있게 쓰죠, 좀 가까이. 여섯시에서 얘 오면 던져주세요. 던져, 3번 짚고 던져, 위로 던져. 아니야, 거기다 던지면 다 죽어. 장판 조심, 시정. 이야, 위로 던져야 돼. 아니, 위로, 위로 던졌어야 됐어. OK, OK, 이거. 첫 회니까. 빠리, 빠리. 빠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는. 야, 이거는. 네, 모르는서도 던지면 안 돼요. 시정을 들었으면 되겠는데요. 아, 모이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시정도 죽음. 음, 방금 시정 썼는데 죽었어. 긍정도 배가 전멸인 거 같긴 했거든. 후오... 잡혀서 죽은 건가? 해골이 목표니까, 예. 그니까 유령이 해골 주우러 달려드는 거라 근데 유령이 유령은 무조건 1시에서 나와요 유령이 우리보다 달리기가 빨라서 유령은 1시에서 나오고 해골은 6시에서 나오고 6시에서 주운 다음에 시계로 돌리면 될 거에요 왼쪽 위로 시계방향으로 계속 수건 돌리죠 암수 들어감 패건 2시까지 고리라스 없어 생각보다 막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네 아 레벨이 높구나? 아닌데? 이거 흡하져서 흡하져서 이거 장판이 바닥에 깔릴지는 않나보네 1댕턴은 중독이나 딱히 그런 네 그건 없는거야 3댕은 이제 또 어떨까? 3댕은 좀 있을 듯? 3댕은 2 다 있을 듯? 3댕은 갈랄 거 없지? 그럼 그 편이지 자 해상전에다가 아 어차피 뭐 해야되는구나 7시에서 주워서 위로 던질게요 넵 9시쪽으로 1번 던지기 너무 멀리 떨어져있지 말기 너무 멀.. 이거 아예 초록색 원이랑 좀 가까워볼까요 아싸리 바로 받을 수 있게 근데 얘가 그거야 얘가 중앙을 그냥 지나쳐가 밉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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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로 위로 위로 나이스 위로 12시가서 받아줘 판패야 OK 아니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위로 믿어라 위로 응해 응해 아니 아니 제자리 제자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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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위로 위로 12시 받아주고 야 왕따 놀이 야 이거 좀 미안한데 왕따다 왕따 던져 던져 야 왕따다 왕따 아 얘 중간중간 짤 패턴 하나씩 하네요 나이스 아 개박스 아 개 왕따새끼인데 아 뒤? 아 안보면 그냥 멀어지네 오케오케 암수 하나 들어가 에스터 좀 아껴봄 이상한 건 할 수 있으니까 공포 공포 이거 공포를 풀어줄 수 있으려나? 정화로 정화로 풀린다고 뭐지? 뭐지? 이거 뭐야? 나 무서워 눈조심 이거 던질때도 최대한 멀리 최대한 거리고 아 그러네 그 생각보다 멀리 던져지더라구요 응 마지막 멀리 던지면 닦힌 곳이 있고 에 아 이거 백을 안줘 너무한거 아니야? 저 회원님 함부로 덴포인가? 로드니? 어 뭐야 뭐야? 어 데미지 뭐야 데미지 히드만 들어왔는데 난 안들어왔는데 난 안들어왔는데 이거 가까이 있으면 방전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뒤들어왔는데 아 눈 뿌얘지고 얘 1,2약탄 그거 살짝 보이면 어 이거 이거 자기 그거 아 이거 안걸리는 사람도 있네 안걸리는 사람도 있네 우리 데칼 이거 데칼 많이 잡았잖아 아 뭐야 지물놀이 뭐야 지물놀이하기 암수 마지막 암산 하나 들어감 아 이거 그냥 실리안 써버릴까? 아 혹시 모르지 이난나 필요할수도 있어 일단 기믹 시작하면 이난나 쓰고 범나 아깝깝이 이거 엉덩이 안전한듯 이거 이 패턴 그 다음 암수 있으신 분 한번 이어주시죠 암수 나 끝 잠깐만 기믹 일단 자리 한번 서 봅시다 아 어 뭐야 비아키스 이거 안전지대 찾아봐 어 야야야 오케이 이건 진짜 비아키스 모라링 어 이거 시정으로 이제 곧 안전지대 한번 나오지 않았나 이맘때 그치 이거 일약한 아 이거 이거네 이게 핥히는게 한방인가봐 내가 이게 눈이 뿌얘지면은 일약한 나오는 애들 잘 보고 피해야되네 이거 눈 뿌얘졌을때 일약한이 근처에 있다 싶으면은 그냥 피해야되네 우리 암수 넣고 죽여버리죠 일단 난나 아끼는 중 삼렘 가나요? 잠깐만 긴장이 뭐 있을수도 있거든 영줄에 영줄에 파괴거든요 파괴? 영줄에 파괴 그럼 왜 파괴 수치 있음? 아니 수병 한번 넣어? 또야? 나부터 잡음 나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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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로드형한테 들어감 로드형 준비해 간다 3 1 던져 던져 아 실리안 파괴 확인 실리안 파괴 확인 오케이 발탄 솔로 버스 느낌으로 가죠 우리 오케이 판패 판패 야 쟤 왕따래 야 쟤 토한다 토한다 토하는 중 난 이미 던짐 나이스 cannot 대아니야죠 저 멀리 던지 너 야 지금 어딨어 뭐라 말이야 끝났어 오케이 핑 하는거 아 핑 찍어주면 되겠네 이거 틀어버렸어 이거 응같이 Gesundheits 이거 이거! 야야야야야 어 이거 뭐야 응가 아 응가 생겼어 뭐야 저거 나 왜 없어졌지 게이지? 이거 공포 한 걸 하고 나면은 나 공포를 안 했어 그래? 아 그러면은 이거 후반 정도 되면은 공포가 아니라 똥 생기나봐 아아 방금 똥 생긴 사람 풀 게이지였어 오케이 결국은 이건 또 뭘까요? 촉수물 촉수물 나 11시 내가 깬 다 깬 깼어요? 핑 오케이 나이스 한식 게임 우리 오버 스펙 촉수물 가능 나이스 촉수 원콤 근데 우리 몸에 뭐가 자랐어요 오케이 우리 몸에 그 화농성 여드름 생긴 이건 안 보이는데 아 그러네 아니 칼에 여드름을 보면 어디서 다는 거야 똥 많이 생겼다 똥 많이 생겼어 아 공포도 생기긴 하네 공포는 무슨 어 나 이거 레이저만 어 나 생겼어 공포 어 살았어 눈눈눈눈눈눈 어 안 봤어 안 봤어 고 찐무 우리 암수 있는 사람 없나요? 없어요 오케이 하나 던지죠 마지막 오케이 찐무 보고 혹시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사라지니? 눈인가? 뭐니? 일단 일단 눈치 보는 눈 눈 눈 눈 눈 눈 가운데 눈 가운데 눈 가운데 눈 짐무 없어졌어 또 없어졌어 짐무가 아이C 안 돼 아 옆 마지막 패턴때 실리안 써본 파괴 실리안 그거 계속 써야될거에요 오케이 저달 실리안 줄 돌때마다 아 그래요? 근데 16초라 16줄이라 패턴 시작하면 써보죠 이거 이거 일리아탄 조심x2 어? 와 한방이네 이거 로드형 아 이게 엉덩이는 안전인데 앞에 부채꼴로 쓴다 엉덩이 안전 아까 안전이어서 가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로드형 공장 우리 파괴 실리안 있음 가능함 4명이서 가능 빡딜해 설마 유령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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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거 안전 7시 7시 한패 시정 아 시정된다 시정된다 오케이 시정된다 나이스 찐무 넣어줘 찐무 해줘 찐무 해줘 카운터 끝나면 찐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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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샷 들어가 아니 로드태슬 공포 걸렸어 찐문데 아니 로드태슬 공포 걸렸어 찐문데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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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정화 된다 이거 공포 걸렸을 때 정화가 돼 아냐 아냐 안 돼 안 돼 시간 지나서 시간 지나서 된거 아 그래? 타이밍이 야묻었나 보네 오케이 6줄 0줄 때 칠리안 로드형 공장 공장 동장 공장 공장 동장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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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몰라 딜 몰아 내 연극 끝. 패턴 보고 파괴 게임 시작하면 신리안. 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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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거 그래 파괴, 파괴, 파괴 니나분 줄 팔 당기는데 이거 니나분? 주변에서 일리아 칸 날라올거거든요? 그거 카운터 쳐야돼요? 오케이 어 뭐? 실리안, 자 카운터 우리 카운터 박스 어 데칼 이거 발탄 데칼 일리아 칸 일곱씩 낙하 낙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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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파괴 일찍 썼다 우리 실리안 아 계속 아 빨리 차네 아 안돼 카운터 실패하면 안돼 실리안 채워야돼 아 알았다 파괴하고 실리안 여기 여기 위에 12시 12시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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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리안 카운터 제가 쓸게요 이러면 아 오케이 아 이거 카운터 치면 실리안 많이 차네 밑에 밑에 6시 6시 카운터 치면 절반이 차요 아 오케이 뭐야 이거 몇 신지만 불러줘 몇 신지만 불러줘 9시 나이스 오케이 냥이 님이 카운터 전문 카운터 스킬 아끼기 5시 5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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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찼다 실리안 몇 신지만 불러줘 이거 내부 위험 5시 5시 아 까비 해보자 해보자 이거 독삼이랑 독삼 프리를 하고 해야되긴 하네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어 뭐야 아 피가 찬 아 이러면 다시 까고 다시 하는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아예 부식을 부식이랑 파폭이랑 다 들고 가도 되겠다 그죠 그니까요 펑은 쓸릴이 없네요 네에 이 펑이 디붕이 부식들께요 오케이 혹시 죽을수도 있으니까 부식 두명에 나머지 올파폭 들죠 와 이거 한번 넘어지니까 계속 넘어지네 아 이거 서포시 부식들죠 서포시 좀 오래 버티니까 무조건 어 네 서포트 두분 부식에 나머지 다 파폭 그리고 나머지 한쪽에 다 암수 들면 될까 어 다 암수 아이고 1분 49초 한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더 갈 수 있는데 로츠님 저달줄기 이거 파괴를 한방에 시켜야되는게 아닌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한방에 아니 그 그니까 한 그 사이 그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리안을 계속 써도 안되는거면 네네 한방에 부식파폭 실리안 다몰아야될 수도 있겠다 그죠 네네 안그러면 너무 시시하잖아 카운터만 치면 되면은 인베네 보니까 인베네 보니까 아 지금 그 영줄 파괴의 괴새끼라고 욕을 엄청 하거든요 아 여기여기여기 못오면 시정 어 뭐야 낙하 한번 더 가보자 이거 판패랑 판패랑 대마 도아가랑 대마 무조건 카운터 아끼기 아 이걸 이너살 깬사람이 있네요 아니 근데 이거 카운터 치니까 그거 돼요 그거 쿨초기야돼 아 쿨초기야 확인 그러면은 아예 그냥 반반 아 반반 나누죠 카운터를 쓱 무조건 카운터 아끼고 내가 시간 정해드린 배마 1시 바드 11시 로드형 5시 판패 7시 어 감겼다 오케이 자리 자리 제가 말한 대로 바드님 11시 오케이 아 근데 나 카운터에도 파괴 달려있긴 한데 아 안써도 돼 안써도 돼 일단 2원에 파퍽 안되서 안되면 어쩔수 없고 11시 데칼 나이스 카운터 6시 카운터 6시 카운터 6시 뭐야 파괴된건게 광폭 안 광폭 안보면은 나 스킵 안돼 오 웨이형이다 웨이형이다 웨이형 도철 한탈은 도철이 필요하다는 그런 힌트인가 뭐야 Да 저거에다가 무력망가? 시엔? 에스도 시엔 카드 떡상 니나부짱 누구야 지금 니나부짱 야 먹어? 어? 우마이? 어? 우마이? 어? 우마이 했는데? 어? 이제 에스도 뭐야 카단 나오나? 카단 왜 카단 나오나봐 에스도 카단 등장? 에스도 카단 카단이 뭘까요? 카단이 나운댔어 나운댔어 딜 아닐까? 에스도 초기화 초기화? 에스도가 초기화가 됐나무요 뭐든지 배워버린다 했는데 카단이 어 뭐 이거 막타충인가? 막타충이 있어 카단이 사실 3냅 융약한 날개 생긴답니다 오오 얘 날개가 있어 우리도 날개 있는데 뭘로? 니나부 나보다 날개 짱네 니나부 각성해서 날개 컸는데 왜 다시 작아줘 각성기잖아 어 잠깐만 우리 보면 이상한거 니나많이나 썼는데 뭐야 아 근데 생각보다 이넴은 별거 없다 아니 이넴이 더 어려웠던거 같다? 야오 아 이넴 못봤어 이거 패턴을 몇개 첫번째 패턴밖에 없거든요 이거? 오케이 스킵 안함 이거 196줄에 오 뭐야 오 뭐야 초사이언 야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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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서 틱톡 까면서 틱톡처럼 뒤에 조명달았네 저 링조명 뭐야 링조명 대형 링조명 특대형 야 너도 혹시 이름있었는데 챌린지 이름 아씨 이거 이거 뿌연필터 포샤시필터 이거 노을력필터 아 초록필터 아 초록필터 아흐흐흐흐흐흐흐흫 아 아 빛나 쎄고있어 뭘까 빛나 빛나 퍼를 얼마나 깎은거야 빛나는 일리아칸인데 빛나는 일리아칸인데 어 다시 나왔다 야 야아아아아아아아 야 날개 너무 큰데 개간지다 어 저거 우와 뭐야 야 저거 탈컷으로 주자 야 저거 저거 뜯으면 안돼 야 근데 이거 할아버지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젊어졌는데 목소리도 필통가던데요 어 한번만 누른네 저는 계속 그거는 다른 속상에 걸쳐서 그래요 한번 누르고 가만히 있어보죠 움직이지 말고 나 마지막에 해보니까 계속 움직이던데 나 마지막에 해보니까 계속 움직이던데 제가 이게 턱상에 걸리면은 무력무력무력 아 그치그치 무력무력 무력 무력 어 뒤로 날아가고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저희 3냄 퍼클 도전합니다 아니 누군가는 했을거 같아 이거 이거 할만은 해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미니 에피데미 포클은 자랑소리가 아니니까 안올리는건가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하드 노말은 아직 뭐 제대로 못 깨는거 아닌가 어려워서 1램도 못 넘어가고 있는것은 1램은 그냥 한명 죽으면 뭐 딜부족일것 같은데 나 피하고 나 피하고 몰라 물렀어요 이거 한방에 해볼까요 무려? 어.. 뒤에 하나? 우리 기상출사 나왔거든요 아 아프면 냥이님 죽어 냥이님 나와 그냥 나와 나와 냥이님 죽어 냥이님 제이.. 제이.. 한방에 한방에 안돼 이거 워로드까지 있었으면 됐을듯 디트 워로드 저 혼자 가서 함 욕심부리면 죽어 암수 제가 던질게요 원툴키 안되나 이거 될 법 하겠다 하면 네 택도로.. 리비성으로 계속 받으면 될거같 그리고 회수가 좀 있거나 아예 근데 회수는 계속 던지고 있어 지금부터 암수가 많으니까 냥이님 좋아요 끝 나이스 끝 어 프리딜 굿 아 프리딜 개굿 개이득 개이득 어 우리 개빡숙이야 숙제팟 암수 제가 던졌음 나이스 쉴드 까는중 끝끝 바로 발가 벗기는중 뭐야 나이스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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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 지진은 금방 풀린다 강선이형이 에피댕위를 만든 이유가 있을거야 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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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아 시정 굿 끝 오케이 어 한개 돌버렸다 9시에 늪 다수출연 좀 무서워 이제 곧 디밍 시작함 우리 오케이 오케이 내부굿 내부굿 아 내부가 딱 145줄 언저리 가면 되네 화이팅 화이팅 갑시 똥지원 다섯시 석상 안생기는중 다섯시 무력감사 아 한명이 내부가 무력해야되는게 또 있구나 네버가 무력해야되요 한 번 돌리고 맞네 계속 움직이네 아닌데 난 또 아 걸리면 아 걸리면 멈춰 아 어 뭐야 뭐지 어 살려주세요 아파요 아니 나 할머니 아 할머니님 계속 저기에 집어있는 것만 보여 레이저 맞았어 그래 레이저 맞았어 열심히 돌리는 중 제발 열한시 돌려줘 나도 돌리는 중 이거 나 여러 번 눌러야된다 나는 한 번에 안돌아가 나 끝 아 이거 안되겠다 두번더 두번더 할수있어 할수있어 한번만 둘러 한번만 둘러도 될걸 아냐 한번더 한번더 어 된다 가라 간다 막지와 막으면 어떡해 나이스 암수조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패턴 뭐였지 우리 기억이 안나 깐부 빨간색 조심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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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기 빨간색 흩터지기 어 모코코 깐부하기 이거 중독중독 촉스물 촉스물 안깨진데 핑좀 안깨진데 핑좀 여기여기 한시조가 하나있고 내깐부 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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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뭉쳐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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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 초록색 뭉쳐 초록색 뭉쳐 장판 피하면서 같이 같이 내깐부 피피피 안 돼 내깐부 안 돼 내깐부 아아 용혜 이제 흩어지는거 나올듯 이제 흩어지는거 어 복룡이 똥깔아놓고 갔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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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워 워우워워워 외부 안전 외부 안전하게 외부 안전하게 아니 als의 remem 반대 외부 아니면 외부 안전해 includes 어우 프리즉 프리즉 실리안 각고는物 뭐야이거 또 나를避해 싸우라고 빨간색 흩터져 빨간색 흩터져 빨간색 흩터지세요 새끼正 표化 둘 둘 졸 okay 할머니 뭐야 아 이거 죽은 사람 죽여야돼 깨울 수 있나? 안깨워 수면 안박혀 이따 죽여야돼 야 대현 왜케 레벨로파 안죽어 야 딜 안박혀 됐어 아씨 어어 아야야 소리 왜이렇게 깜빡해 아니 딜이 안박혀 만식밖에 안박혀 한방에 못죽이게 일부를 해놨는데 몰라 맞겠지 뭐 미안합니다 아냐아냐 어 잡퀴? 잡퀴? 아닌가? 뭐야 사라짐 어 기도 넘어가 오케이 짧애 짧애 한명 잡히면 프리들 오히려 좋아 감수굿 근데 바닥이 빨개졌어요 광폭인들 백줄에 뭐 있음 쓰 백줄 느낌 아니면 97줄 느낌일수도 있음 일단 곱담 가슴 일단 나오면 곱담 어 이거야야 시계시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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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시계 아 살았어 배마님 숨쉬는 중 숨쉬는 중 오케이 파란색은 뭔데 또 파란색은 뭐야 파란색은 뭐야 착하 뭉칠거 같아 왜 파란색은 착하지 않을까 아니 강제이동으로 서로 떨어지게 되어있어 카운터였네 아까 아 카운터기 안들어가 이거 맞으면 게이지 마이참 우리팀중에 괴물 몇명 부인 와 야 하나 나오셨어요 그럼 내부 가실래요 23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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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면 되겠다 포션 없는 사람 내부 내부 왔다갔다 해 갑니다 오케이 카운터 ㅋㅋㅋㅋ 뭐한다 뭐한다 무서운거 한다 카운터 아 파도 카운터 카운터 5시 은가 5시 은가 내부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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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구나 와 여드름 제거해주면 내부 와 12시에 여드름 좀 있을듯 12시에 있어요 12시에 일시 잠깐 87줄인데 야 5분이라고? 광포카? 우리 오버스펙이잖아 이게 말이 돼 딜이? 15층 입장레벨 아닌가요 여기? 맞네 이거 후반 후반 되니까 이게 게이지 차면 똥이 엄청 광고미하게 커진다 어 잠깐만 어 뭐야 이거 무력 2개 잡힌 무력 무력 살려줘 살려줘 프리딜 오히려 좋아 와 내 딜은 진짜 널널하다 오버스펙이라고 아 피해 빨간색 피해 제발 빨간색 피하라고 아니 아 강제 이동 아 빨리 피해야 되나보다 아 수폭 굿 아 나이스 수폭 되네 아 진짜 빨리 빠져야 되나보다 처음에만 움직여지고 나머지 땡기나봐 처음에만 움직여지고 나머지 땡기나봐 원래 무력 1개 빠질까진다 거의 죽어요 우리 숙련 디트라 뒷디트라 뒷디트라 그런가? 네 그 숙련 1700임 지금 어 절구 마이 예? 숙련이요? 숙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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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임 그래서 우리 무력강당당한 거 배님 무력당당한게 아니한테 억하라 3333 억하라 아니 우리 점점 괴물이 돼가서 있어 だから 안 Bang arina 어허 전수 있으신 분 하나 던져주시죠 말하고 중독 조심! 중독 피관리! 중독 저건 택템 겁나 아픈 예예 아픈 사람 말해! 여기 헬프! 오케이 촉수 끝 아 포션 3개 남았다 어 뭐야 나 개물이 적으렸네 나 온대 뭐야 이거 아 근데 3통 모으니까 어지럼 어 찐모 화이팅 잡기 끝나면 바로 찐모 디트! 아 뭐야 빨간색 흩어져 아 무조건 걸린다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흩어져도 걸려 흩어져도 걸려 이거 아니네 엄청 멀면 안걸려 엄청 멀면 오케오케 엄청 멀면 가능 아 패턴 쓰면 찐모가 안되네 얘는 이따 디라보만 이따 디라보만 어 죽여 어 배마님 살려봐 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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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터져 됐다 암수 있으신분 오케이 이제 끝 어 뭐야 벌써 50줄? 30줄 가자 가자 0줄만 조심하자 0줄 어 가폈어 가폈어 디디디디 어 프리딜 오히려 좋아 디디디디 어 뭐 나온다 뭐 나온다 일단 곱다 일단 곱다 아 무려 무려 디트! 디트 보여줘 일단 무려쿠 무려쿠 김 이길거같아 김 이길거같아 지급버렸어 갑자기 겁나 빨릴거에요 뭐지? 없어? 어 뭐야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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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화 안되네 센터로건데? 뭐지? 얘 뭐하는데? 내부 한명 들어가봐 내부 뭐 있는거같은데? 내부 뭐 있는거같은데? 어 저 들어갔어 어 뭐야 뭐야 아 시바 이거 아 뭔데!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아아 낙사있네 낙사있네 아아 우와 지렀다 어 아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불개미 뭐야 야 야 불개미 뭐야 불개미 야 슈바 와 지렀다 내부 사라졌어 오케이 우리 이제 암수 없어 말뚝들임 암수 있어 오케이 암수 던지죠 한명 야 강폭카 아 추락 야 레이저 맞으면 추락확인 시정확인 뭔행이야 이거 갈래꼴리는데? 나도 조금 끊기 넥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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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추락했어 네 암수 바로있죠 16줄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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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사조심낙사조심 엉덩이만 쫓아다뇨 탓에도 암수 이었어요 암수 쿨하긴 에잉, 세 줄! 나이스! 야 0줄 있어? 0줄 있어? 없어? 있어? 해치웠나? 해치웠나? 뭐 있어? 야 뭐야! 시바 몰라! 다게! 가자! 아니 팝폭을 들고 오라고 이거를? 말을 해줘야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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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다! 된 거 아니야? 됐어? 된 거 같은데? 야, 깼다! 이거 깬 거 같아! 야, 지렸다! 야, 실리안 아껴놈다! 최초! 야, 진짜 이거 된 거 같은데? 아니, 이거 우리 퍼크릴 수도 있어, 진짜! 팬디맨이군! 디코하면서 우리처럼 신나게 할 사람이 있을까? 에디데믹 와아 야, 근데 에피데믹 그렇게 부탁이 잘했다! 개꿀잼이다! 우리 퍼크릴 수도 있어! 근데 이거 리허설이라고 쳐도 상당히 박산데? 그니까 우리 딜 높았는데 아니, 이거 노말이면... 근데 이건 노말이잖아, 이건 리허설이 노말이 대충 난이도가 이거에 한 4배는 될 것 같은데 체력이 일단 4배 정도 되는 아, 그리고 딜 때문에, 그쵸? 딜도 안 밀리고 체력 자체가 일단 에피데믹이 한 4배쯤 돼 아... 아니, 근데 이거 파푹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칠리안이 맞는 듯 마무리가 아니, 파괴 스킬 개박 아니, 근데 성불을 안쓰니... 수면을 들어야 돼, 어차피 파푹을 못들어 그, 왕수수면 노말, 노말 3렘은 노말 3렘은 피통을 모르겠는데 1렘, 2렘은 대충 4배거든 와아... 야, 우리 깼다! 고생... 어, 뭐야! 아, 깜짝이야, 씨오! 아, 왜 이렇게... 아! 아, 눌랬잖아! 아, 눌랬잖아! 아, 마우스 바로 잡았네 나이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캠 노말 기대된다 아... 야, 이거... 이거 사진 찍고 가자, 우리 하나, 둘, 셋 빠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재밌었다 아, 진짜 재밌었다